대법원에 가면 양식 사이트에 양식을 다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로 되어 있고요 또 파산 신청서도 있고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진술서도 이런 식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부터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동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파산 및 면책 신청서라고 해서 동시 신청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김채무라는 채무자가 신청하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자기 파산 신청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주소를 적게 되어 있고요 거소, 자기가 현재 머무르는 곳인데 똑같은 곳이면 그냥 상동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송달장소, 나는 우리 법률사무실로 와야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송달영수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도 적도록 하고 있어요 왜 등록기준지 적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앞에서 공부하셨던 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기준지 적는 이유는 혹시 우리 김채무가 나중에 파산만 되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파산자라고 등록기준지에 있는 신원 기재 증명서에다가 기재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기준지도 적고 있습니다 연락처 적어야 되고요 연락처 꼭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집전화, 이메일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인지는 파산에 천원, 면책에 천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합쳐서 2천원 붙이고 있고요 신청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니까 파산을 선고한다 그리고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많이 파산 및 면책 신청도 하고 있으니까 전자소송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소송 접수하는 사무실이 자동적으로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뒤로 또 넘겨 보시면 신청 이유도 이런 식으로 아예 양식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채무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첨부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도 상세 증명서로 요구하고 있고요 주민등록 초본은 주소 변동 내역이 과거 주소 전체에 다 나온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바꾸었습니다 개명한 것 주민등록번호 혹시 변동되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도 함부를 첨부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 손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에는 신청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뒷자리가 신청인만 뒷자리 공개하면 되고 그 외에 제3자인 경우에는 뒷자리 표기되지 않은 것 그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다 전체 공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술서 제출해 주세요 진술서는 뒤에 채권자 목록도 따라가 있고요 재산 목록도 따라가 있고요 현재의 생활 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까지 포함되어서 진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